허상가 교수님은 윤석열 캠프 임명장을 받으셨어요. 그런데 또 최근에 애국 지식인 10만명과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. 어떤 게 지실입니까 도대체.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플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. 네 있습니다. 거기에 들어가면 그 비르친들이 좀 있고요. 저는 백운전 선생님도 거기 비르친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그렇습니다. 이게 누구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. 엄선에서 임명받은 곳입니다.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 거기에 글을 올리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면장이 윤석열 캠프에서 왔어요.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공개하고 그렇게 좀 이상하다. 그런데 어떤 분이 교수님이었나 150만 장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마음대로 그냥 보낸 거죠. 그래서 그게 다 뉴스가 되었기 때문에 보낸 분한테 또 사과드린다라고 문제가 왔어요. 그분이 저의 팬이다. 그런 식으로 또 해명하셔가지고 그래서 30명 정도에 보냈다.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다.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해왔다. 그런 말씀이신 거죠. 네. 네. 예, 예, 예.